카콜이 이상 소환은 안되는데 줄이고 어떻게든 소환하면 소환이 되가지고 그거 좀 주의해야 되는 것 좀 있어 방금도 봐요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뭐냐 세장 파괴하고 그 미칸 5힘에 소환했으면은 그냥 제외하고 뒷면도 있겠죠? 어 저런거 조심해야돼 세장 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일단 아니었다 잠깐만 이러면은 거기서 거기네 바로 우라라 전승의 데미칸 고이네요 고이네요 쉽다 우리 멜에 갑니다 잠깐 꼼이생가 아 이제 꼴라면 아 거기서 거기네 에헤헤헤헤 거기서 거기네 그냥 차다리 아라베스크 보내고 전물이다 그냥 미칸코 손에 들고 있으시다 미칸코 손에 맺지? 오임에 손에 들고 있는게 제일 낫겠다 어차피 다음턱 써야되니까 이 손 패면 카미코라베기네요 이 손 패면 카미코라베요 보티도 심지어 손에 있고 오오 티아라다 라인업 스크린 세이렌 야 다있네 필요한거 다있네 보키폴? 어쩌다 보키폴 쓰는 환경까지 갔네 보스맨 보스맨 너 곤충이구나 아 캘백이 왜 갈리고 일단 말이죠 저기다가 보안포형을 밖에는 박아야되요 아니다 확률 줄이자 확률 줄이는게 맞다 얘가 분명히 이걸로 둘중 하나 파괴할거란 말이죠 어쨌든 둘중 하나는 지금 문화 몬스터를 막을순 있거든 라파다 크아 써야되네 전물이 아저씨 다오느라 백설이랑 우돌아 지금 있는데 금방 가요 그라파 무한포형 그라파가 이제 가미프라비옥가가 변했고 오스맨 버렸고요 오스맨 메지옥가가 버렸지 한 장씩 들어가고 하나씩 버리는거 오 오 니가 왜 꺼져나오냐 아따 뱉고 무더라 좀 써봐 후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무더라 쓰는거 보다는 이게 맞죠 야 전승에 데미칸코 돌려준다고 너무너무 야 정말 고맙다 안그래 지금 미칸코 저거 의식소환 밖에 소환 방법 없었는데 의식 자체 성능은 되게 좋아요 미쳤끼지 약간 약간 뭐야 약간 사기기네 의식 자체 성능은 얘 지금 일단 카운터 함정 서치했고 샤리크 서치했고 웨이노하텔일소 너 설마 아니지? 아냐 그냥 4-4 4-4 엑시지 하겠지 이제 효과 잃고 있니 혹시? 아니지? 바 바구스카 공격표시인거 보면 아제우스 필리긴 한데 일단 바구스카는 쳐야되고요 그래 어 얘 지금 함정카드랑 세트한 다음에 그 다음 밀거같은데 느낌이 손폐 없어서 카운터한 정보석 고민 아제우스야 선물이야 일단 지금 그냥 지지빈을 좀 던져있습니다 아유 깔끔해졌어요 뭐가 그렇게 많어 로로칼로스 브로우 화총무? 특소다 빨리 써라 지금 묘지에 3장? 3장 있어요 혹시 문아저씨 나오니? 문아저씨 나오면 내가 되게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데 와 전생의 데미칸코다 카이저 콜로세용 바이노 디클레어로 바지컬 보내고 효과로 카구라 하나 둘 셋 좋았어 좋았어 잠깐만 준비는 됐겠지 아닌데 잠깐만 있어봐 아 내가 알기론 이 친구 분명히 제외하면서 소환 가능할 건데 이게 줄이는 건 되거든요 줄이는 건 돼가지고 백설이 얘네 다 제외하고 소환하면 소환이 될 거예요 어 그게 문제야 얘네 싹싹 제외하고 소환하면서 소환이 될 거야 내 기억이 맞으면 그래 아 그러면 일단은 미칸코 효과 써가지고 미오게새 부르고 미오게새 버리고 미오게새 효과로 미쿠리 미쿠리 카브라 오이메 미칸코 예 이거 이거 까지 쓰윽 봐요 되잖아요 야 빨리 튀어나와 빨리 미쿠리 아냐 쓰지 말고 선물이다 선물이다 아라베스크 그래 나와라 세장 팔았는데 뭐 내가 백설을 손으로 올려줄게 알았지 니뉴 오케이 까지 잘 먹겠습니다 구리야 가맥이 그 이쪽으로 와보세요 흐흐흐흐 내가 뒤집어져도 넌 이쪽으로 데려올 수 있거든 자 마이크 암용사 달크 너 뭔가 꿈과 희망을 꿈꾸고 있구나 나 어두운 속성 어디냐 근데 흐흐흐흫 얘 뭔가 꿈과 희망을 꿈꾸고 있는데 배틀 백설 데려갈려고 하네 멈춰 그거는 조금 안될 것 같은데 내가 몬스터 서치하게 해줄게 알았지 어두운 속성 하나 서치 가능해 버프니스 돌아갑니다 약속 우리 예 바라베스크 가빈 500 데미지 빨라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몰랐어 등급이었던 걸 몰랐어 카콜이 이상 소환은 안되는데 줄이고 어떻게든 소환하면 소환이 돼가지고 그거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좀 있어 방금도 봐요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뭐냐 3장 파괴하고 그 미칸 5임에 소환했으면 그냥 제외하고 뒷면도 있겠죠? 저런 거 조심해야 돼